자 우리 이제 상업입시 이론에서 계산 문제 한번 보죠. 중요하죠.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그 한 6년, 7년 전에는 계속 10년 동안 계속 나왔다가 한 4년 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32회, 33회, 34회도 나왔어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우리 정리해보죠. 소매일료법칙과 확률모형의 계산 방법. 얼마나 상점이나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겠냐. 도시에서 끌어당기는 건 레일리의 소매일료법칙이고 점포에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건 허포의 확률모형이죠. 그래서 몇 명을 끌어낼 수 있겠냐, 끌어당길 수 있겠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 한번 우리 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사 한번 해보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해보죠. 남자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해요? 남자 비율. 남자 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죠. 그래서 위에 남자 수 이렇게 쓸 거고 여기에 전체 값을 써야죠. 만약에 여기에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6명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럼 남자 비율은 얼마? 얼마? 10분의 4. 그러니까 남자 비율은 얼마예요? 0.4라고 하죠. 얘를 몇 퍼센트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몇 퍼센트? 40%라고 해야죠. 100을 곱해줄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비율을 얘기할 때 여기 있는 게 특정 비율이니까 특정 값이 여기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배웠어요. a는 b분에 이렇게 네모 이렇게 있을 때 이 네모 값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e는 4분의 네모 이렇게 있대요. 그럼 네모 값 얼마? 얼마예요? 8.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곱하면 a, b를 곱하면 곱한 값이 8이다. 8 대면 여기가 4분의 8이니까 2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결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 10명이 있더라라고 나왔어요. 전체 10명이 있는데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더라인데 남자가 몇 명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주어진 건 남자 비율이 0.4다 또는 40%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남자는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에요. 어떻게 구했어? 그래요. 명확하잖아. 사실 그래요. 뭐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를 구하면 얘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면 되는 거죠. 전체 값에다가 남자 비율을 곱하면 남자 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계산 문제 풀 때 풀 건데 어떤 비율에다가 무슨 특정 비율에다가 전체 값을 곱하면 곱하면 여기에서 이 특정 남자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수는 몇 명? 10명 곱하기 10명 곱하기 0.4니까 0.4 곱하기 10명 하면 얼마? 4명이죠. 여기에 40%를 곱하기 10명이라면 여기에 400%명이 나온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명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물론 이 %를 없애면 다시 얘는 4가 될 거니까 4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전체 값을 곱하는 비율은 %가 없는 비율을 곱해야 단위가 딱 4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체에다가 특정 비율을 곱하면 이거죠. 전체에다가 특정 비율을 곱하면 특정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명 중에 여자 비율이 60%다 그러면 여자 비율이 60%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명 곱하기 0.6 하면 몇 명? 6명 이렇게 딱 나오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계속 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대출금이 5억이야. 5억인데 연 이자율 우리가 이자율을 금리라 그래요. 연 금리가 10%야. 그러면 1년에 내는 연 이자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건 이자 비율 맞아요? 이자 비율이잖아요. 이자 비율은 어떻게 해야 돼? 이자 비율은. 식을 써봐. 이자 비율은. 뭐분의 뭐? 전체 분의 이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알아듣고 있죠. 이자 비율이니까 전체 분의 이자예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5억 대출금인데 대출금 중에 1년에 10%만큼을 이자로 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산을 그냥 막 곱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아니라 대출금 5억 중에 이 대출금의 이자 비율은 1년에 10%다. 그러면 5억에 10%만큼을 이자로 낸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특정 비율을 곱하면 특정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계산하는 식은 전체에 해당되는 대출금에다가 뭘 곱한다?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출금이 5억이니까 공여수되면 얼마? 500. 500. 자 500원이라고 해보죠. 여기에 퍼센트가 있는 걸 쓸까요? 없는 걸 쓸까요? 이자는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이니까 퍼센트 땐 값을 곱해줘야 되겠죠. 얼마? 얘를 퍼센트 땐 0.1이죠. 여기다 0.1을 곱하면 얘가 얼마? 50원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0.6개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럼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계산은 전체에 해당되는 대출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돼요. 결론은 우리가 특정 값을 구하려면 전체 값에다가 그 비율을 곱하면 특정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특정 값을 구하려면 특정 비율과 전체를 곱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전체가 10명일 때 남자 비율이 0.4라면 남자 수는 4명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또 하나 보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보죠. 부동산의 가치가 6억이라고 해보죠. 6억짜리가 있는데 1년에 연간 가치 상승률이 5%라고 해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가치가 6억인데 연간 1년에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 5% 올라갔다. 그러면 문제에서 야 가치 상승분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치 상승분 특정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특정 비율이 나왔고 전체 값에 해당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와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 값에다가 특정 비율을 곱하면 특정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올랐냐? 6억을 공렬수되면 얼마? 600에다가 얘가 5%인데 여기에 몇 원 나와야지 퍼센트 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죠. 얼마야? 0.05 맞아요? 50%는 0.5, 5%는 0.05죠. 그럼 여기에 0.0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에 3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계산기에 누르면. 06개가 숨겨져 있죠? 그럼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을 구하려면 특정 값을 구하려면 전체 값에다가 특정 비율을 곱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쓸 얘기예요.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구하해? 그럼 대출금의 이자 비율을 곱하면 돼. 그러면 가치상승은 어떻게 구해? 전체 값에 가치상승률을 곱하면 돼. 전체 특정 비율을 곱하면 특정 값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보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잠깐 해석해보면 야,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가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A의 유인력 비율, A의 비율을 곱하면 전체 값이에요. 전체 소비자 수 중에서 A의 비율을 곱하면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값의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건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A 유인력의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특정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분의 특정 값. 그럼 여기에 전체 유인력 분의 여기에 당되는 건 전체 유인력이죠. 전체 유인력 분의 A의 유인력 이렇게 하면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인력 비율을 구하려면 전체 것 분의 A 걸 써야 되니까 A 유인력도 알아야 되고 B 유인력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순서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계산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순서를 좀 이해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결국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알려면 비율을 알아야 되고 전체 값을 곱하면 되는데 비율을 구하려면 전체 유인력 분의 A 유인력을 구해야 되고 이거 알려면 각각의 유인력도 알아야지 라는 걸로 해석해서 그럼 이제 소멸력 법칙과 확률 모형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가 탁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각각의 뭘 구한다? 유인력을 구한다. 자, 유인력은 어떻게 구해요?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죠.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는 원래 랠리의 소멸력 법칙이죠. 이게 만약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면 여기에 마찰계수를 집어넣겠죠. 근데 지금 33회까지는 마찰계수는 딱 2만 제시했는데 34회에 1이라고 주어진 경우가 한 번 처음 나왔다. 1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마찰계수가 1이라고 나오면 1승 집어넣고 2라고 나오면 2승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A꺼와 B꺼의 유인력을 각각 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고 보죠.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을 때 여기에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가 여기에 100명이 있다고 보자.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이 A로 몇 명 가고 B로 몇 명 가냐를 구하려고 할 때 A로 몇 명 가냐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보니까 여기에서 거리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인구수가 크기를 대변할 거예요. 그래서 A 유인력을 구하니까 A 유인력을 첫 번째 구하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였던 얘가 만약에 20이 나왔다. B의 유인력도 구하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를 구하니까 30이 나왔다고 해보죠. 거리 제곱분의 크기 계산기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할 건 뭐냐면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돼요. 이걸 A 유입 비율이라고도 하고 유인력 비율이라고도 해요. A의 유인력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분의 A 거 이렇게 써야죠. 전체는 얼마? 50이죠. A 거 B 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합치면 전체가 나오니까 50분의 20이죠. 그럼 얼마? 0.4가 A 유인력 비율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A로 유입되는 인구 수가 얼마냐 유입되는 소비자 수가 얼마냐 라고 나온다라면 비율에다가 전체 값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이 100명 중에서 A가 끌어당기는 건 0.4만큼 끌어당기는 거야. 퍼센트로 40% 끌어당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0.4에다가 100명을 곱하면 몇 명? 40명을 끌어당기겠다. 100명 중에 40명 A로 오고 나머지 60명은 B로 가겠네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따지고 보면 중간 정도에 당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에 당되는 난이도의 계산 문제가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일리 소멸력법이나 확률무용 나오면 계산 문제 풀 때 첫 번째 뭐 한다? 각 점포나 도시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뭐? 비율을 구하고 세 번째 비율에다가 전체 소비자 값을 곱하면 이 소비자 중에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원리를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물론 이제 원리도 이런 원리를 설명해줬지만 이런 것들은 기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지 꼭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계산 문제는 중요한 건 자주 풀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해보죠. 일단 계산 문제로 먼저 넘어가서 19-4번 문제 55페이지에 19-4번 문제 일단 칠판 보면서 같이 풀고 책에 있는 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풀어보셔야 돼요. 풀려지는지 자 소멸력법칙을 적용해서 C 도시에서 C 도시에서 A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C에서 A로 유입되는 거 근데 보니까 문제에서 A, B 사이에 C가 있더라 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여기에 C가 있다는 얘기죠. 이 C에 있는 게 A 쪽으로 몇 명 B 쪽으로 몇 명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C에 있는 이 5만 명 중에 A로는 몇 명 갈까 B로는 몇 명 갈까 이거 계산해봐라 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한다 각각의 유인력을 구해야 되겠죠. 유인력 한번 해보죠. 자 계산기 가지고 왔죠. 계산기 한번 눌러볼 건데 첫 번째 A의 유인력은 자 거리는 얼마 C에서 A까지 거리가 10km라고 이렇게 나왔고 A의 인구수가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를 대변하는 거죠. 이렇게 40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더라. 자 그러면 A 유인력은 10의 제곱분의 40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10의 제곱분은 얼마? 100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4,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기에 10의 제곱분의 40만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B의 유인력도 구해야 되겠죠. B의 유인력은 B의 거리가 얼마? 5 그 다음에 얘가 얼마? 10만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5의 제곱분의 10만 이렇게 한다면 5의 제곱분은 얼마? 25 그러면 10만 나누기 25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4,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각각 유인력을 구했어요. 유인력을 구했고 두 번째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먼저 A로 끌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한다라면 전체 분의 A 거죠. 전체 얼마? 두 개 더하면 얼마? 8,000 8,000 분의 A 거 얼마? 4,000 그러면 얼마다? 0.5 이렇게 나오죠. 몇 퍼센트 잡아당기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50%로 잡아당기는 거야. 이미 답은 나왔죠. 50%니까 반절 잡아당긴다는 거잖아요. 이걸 계산할 때 A로 유입되는 유입 인구수 소비자 수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는 어? 네. 자 A에 유인력은 4,000 이렇게 나왔고 B에 유인력도 4,000 이렇게 나왔고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에서 두 번째 A에 유인력의 비율은 8,000 분의 4,000 이니까 0.5 이렇게 나왔고 50% 잡아당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A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유입되는 소비자수 인구수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소비자수가 소비자수가 얼마냐 라고 하면 유인력의 비율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전체 소비자수를 곱하는 거죠 근데 C2에 있는 게 소비자예요 몇 명 5만 명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0.5 이 비율에다가 이 비율에다가 전체 소비자수가 5만 명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데려오는 건 얼마 2만 5천명 이렇게 되겠네요 2만 5천명 이렇게 2만 5천명 데려올 거다 그럼 나머지 2만 5천명 어디로 갔나 B로 가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너나 그렇지라고 하지 말고 연습해야 돼요 레일리의 소멸력법칙이나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첫 번째 이게 탁 떠올라야 돼요 계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알아들었는데 뭘 먼저 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첫 번째 유인력을 각각 구하고 두 번째 뭘 구한다 비율을 구한다 이 비율을 구하는 이유가 아까 특정 값을 구하려면 특정 비율에다가 전체 값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A로 데려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하려면 A의 유인력 비율에다가 전체 값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0.5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 5만 명을 딱 인구 수 5만 명을 곱하면 2만 5천 명이 데려올 거다 끌려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만 5천 명이 어디로 갈 거냐 B로 갈 거야 라고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간단히 할 때 우리 약분이라는 거 할 수 있죠 거리끼리 크기끼리 약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니까 0.5 비율이 나왔고 반절 반절 끌려간다잖아요 그럼 우리 간단히 약분 한번 해보죠 얘는 거리끼리고 얘는 A, B의 크기니까 얘가 끼리끼리 약분할 수 있을 거예요 얘 약분할 수 있어요? 몇 배? 두 배니까 얘 1이라고 하고 얘는 2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얘 약분할 수 있어요? 공 다 없애버려가지고 얘 1이고 얘 4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약분해놓고 인구수와 거리를 약분하면 안 되고 거리끼리 인구수끼리 크기끼리 약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히 또 해보죠 A 유인력을 만약에 구한다라면 거리 제곱분의 크기죠 거리 얼마? 2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 4 그러면 2의 제곱분의 4 하면 얼마?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B의 유인력 구할 때도 거리 얼마? 1 1의 제곱분의 크기? 1 그러면 얼마 나와요? 1 그러면 얘 비율을 구할 때 전체는 얼마? 2 A 건 얼마? 1 그러면 얼마다? 0.5 0.5에다가 똑같이 곱하면 2만 5천 명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암산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암산할 수 있으려면 내가 암산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약분해서 이걸 일일이 다 누르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조금 더 나중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약분해서 풀어도 결과는 똑같다 라는 얘기예요 랠리의 소멸력 법칙을 얘기했던 거고 A로 2만 5천 명 나머지 2만 5천 명 B로 간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죠 랠리의 소멸력 법칙이나 확률 모형이 나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 뭘 구한다? 비율을 구해야 돼요 이 비율에다가 전체 소비자 수를 곱하면 그 점포나 도시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보죠 19-5번 문제 예를 보니까 허프의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형은 확률 모형이죠 확률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자 A 쇼핑센터에 쇼핑센터는 점포 얘기하는 거예요 점포에 끌려오는 사람 수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용객 수가 몇 명이냐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한 단계 응용 문제가 이 정도예요 보니까 마찰 개수를 써야죠 허프는 거리의 마찰 개수 승분의 점포의 크기 이렇게 나왔어요 마찰 개수는 2를 써라 어 그럼 제곱을 쓰면 되겠네 라는 거고 자 D 도시의 인구의 60%가 이용객이고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D에 있는 인구가 모두 다 소비자가 아니고 몇 퍼센트만? 60%만 이용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60% 중에서 몇 명 가고 몇 명 갈 거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응용 문제로 나온 거예요 60%만 이용객이다 그러면 보죠 60만 명이 A래요 D에 있는 인구가 60만 명이래요 근데 이용객 수는 60%만 이용객이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용객 수의 전체 전체 이용객 수는 몇 명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 전체 값이 나왔고 특정 비율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퍼센트 없는 거 얼마? 0.6 그럼 역시 60만 명에다가 0.6을 곱하면 얼마? 36만 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이용객은 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6만 명을 대상으로 할 거야 라고 첫 번째 알아 확인했고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의 차이점 보니까 얘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니까 도시가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잘 잡아당길 거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얘는 허프의 모형이니까 다수의 점포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넘어가서 3개, 4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쇼핑센터는 점포예요 점포에서 여기 있는 인구 중에 이 점포들이 각각 몇 명씩 잡아당길 거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A껄 물어봤으니까 A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라는 거죠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죠? 약분 가능하죠? 어떻게? 1, 2, 3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면적도 약분할 수 있어요? 뭐 공 하나만 떼자 그냥 공 하나만 떼고 더 약분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자세한 약분까지는 필요 없고 간단히 풀 수 있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공 하나씩만 떼고 보죠 그러면 첫 번째 A의 점포에 유인력을 구하려면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크기인데 마찰계수 얼마? 2라고 썼으니까 거리가 1의 제곱분의 5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A 유인력은 50일 거예요 B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2의 제곱분의 30 이렇게 쓰겠죠 2의 제곱은 4죠? 그러면 30 나누기 4 하면 얼마 나온다? 7.5 이렇게 나올 거예요 7.5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기 여러분 누를 거니까 30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번 하거나 4를 나누기 3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C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3의 제곱분의 45 이렇게 나오겠죠 3의 제곱은 얼마예요? 6 아니고 9라고 해야 돼. 9 3의 제곱은 9 45 나누기 9 하니까 얼마 나온다?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각각 유인력을 암산하거나 계산기 간단히 눌러서 구한 다음에 두 번째 A로 끌려오는 소비자수 이용객수를 구하는 거니까 A에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얘는 전체 분의 A꺼 전체 얼마예요 다 더하면 62.5분의 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50 나누기 62.5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 0.8 이렇게 나올 거예요 0.8 몇 퍼센트 잡아당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점유율이나 유입 비율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퍼센트 80%를 잡아당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A로 유입되는 이용객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비율에다가 전체 소비자수 이용객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0.8에다가 전체는 얼마 60만 명이 아니라 36만 명 이렇게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28만 8천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28만 8천명 계산기로 누르면 맞아요 288 자 그래서 답은 A로 끌려오는 사람이 이렇게 28만 8천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이 원리적으로만 쭉 풀어오면 사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면 돼요 뭐 계산 잘못했으면 얘기해야 돼 이 영상 방송 나가는 거예요 아 맞아 암산 잘 못해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 서면 뭔가 긴장하니까 암산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62.5분의 50 0.8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60만 명이 아니라 여기 주의해야죠 60%만 이용객수니까 36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오는 건 28만 8천명 이렇게 되겠네 라고 계산하는 거죠 야 그러면 B로 얼마 갈 거냐 라고 할 때 야 B로 끌려오는 유입수는 유입되는 이용객수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한번 간단히 해보죠 그러면 비율에다가 전체 곱하는 거죠 전체는 얼마 36만 명이고 그러면 B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B 유인력의 비율은 얼마 B 거 B의 비율은 전체 분의 B니까 62.5분의 7.5 나중에 계산기 해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62.5분의 7.5 이렇게 해서 7.5 나누기 62.5 곱하기 36만 명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 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계산 빨리 하는 건 자주 풀어보면 각자 빨리 하는 방법들이 다 생겨날 거예요 자주 연습해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자 레일리나 허프의 계산 문제 나오면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비율을 구해서 비율에다가 전체 값을 곱하면 그 도시나 점포로 끌려오는 이용객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먼저 머릿속에 탁 정리해 놓고 이제 열심히 여러 번 연습하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얘가 두 가지가 나오든 한 가지가 나오든지 간에 마찰 개수를 일자리를 쓰든 이를 쓰든지 간에 두 개가 동시에 나오든지 간에 이제 30차에 나왔던 문제도 곧 풀어보긴 할 건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2분 4, 2분 30초 오래 걸리면 2분 30초도 괜찮아요 다른 거에 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고 맞아야 돼요 이 계산 문제 나오면 자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레일리의 소멸력법칙과 허프의 확률모형의 계산 문제 연습해야 되고 기초계산 문제 특강에서도 당연히 해줄 거예요 자 앞에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죠 일단 19-2번 문제 보죠 19-2번 문제 말 문제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해석해 보면 자 1번 보죠 1번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레일리의 소멸력법칙에 의하면 X도시가 Y도시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크다면 경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분기점이라고 하죠 분기점은 어느 쪽에 있겠냐라는 건 경작 작은 도시 쪽에 어디예요 Y죠 Y Y 쪽에 가깝게 결정될 것이다 맞죠 내용은 맞는데 선생님 얘는 컨버스의 컨버스의 분기점이론 아니었어요 랠리의 소멸력법칙에 의하면은 아니잖아요 컨버스의 분기점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얘도 맞아요 얘도 맞아요 왜냐하면 컨버스는 랠리의 소멸력법칙을 뭔가를 바꿔서 하진 않았어요 그대로 갔다가 따와가지고 어 유인력 똑같은 경계가 여기야라고 해서 얘를 수정 소멸력법칙이라 했잖아요 수정 소멸력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소멸력법칙을 약간만 변형시켜서 경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 있다라는 건 랠리의 소멸력법칙에 의해서 밝힐 수 있고 이걸 좀 더 이렇게 바꿔서 수정해서 공식을 만들어낸 게 컨버스다 컨버스의 분기점이론에 의한 것도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거 틀린 지문은 아니라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 3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음에 1, 2월 달에 배우기로 하고 4번 5번 보죠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도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영향력은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력은 영향력 유인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 거냐 뭐와 비례고 뭐와 반비례냐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죠 도시의 크기 그러니까 두 중심지의 크기에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하고 반비례한다라고 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지문 나오면 보너스 지문이죠 실제 기출의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고 5번에 보죠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자 허프의 이론은 무슨 모형 확률모형이죠 확률모형이니까 자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예보다 뭘로 보았다 확률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확률로 얘기했다 확률모형이니까 그리고 또 효용도 중요시했다 전제하고 있다 만족을 주는 정도가 클수록 그 점포에 잘 간다 가까울수록 잘 간다 이런 전제도 있어요 틀린 건 4번이 틀린 거고 넘어와서 19-3번 문제 보죠 말 문제 자 허프의 확률모형에서 히읗 히읗이니까 허프의 확률모형에서 자 여기 보니까 마찰 개수가 크다라고 나왔죠 마찰 개수가 크려면 소비자를 잘 못 잡아당겨야 돼요 잡아당기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인력이 작아지는 조건이 뭐냐 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마찰이 크다는 건 잘 못 잡아당기니까 교통이 뭐 할 때 나쁠 때 교통 나쁠 때 잘 못 잡아당긴다 마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허프의 확률모형에서 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자 전문품점 명품점이죠 잘 잡아당겨요 잘 못 잡아당겨요 잘 잡아당기죠 그럼 마찰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품점의 경우는 마찰 개수가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틀렸네요 2번이 틀린 거고 이때 이 지문이 나와서 사실 많이 틀렸어요 전에 나올 때 자 3번에 보니까 넬슨이 나왔는데 넬자가 들어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넬름 소 입이죠 그래서 상점 점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소매점이라고 그래요 소매점이 최대 이윤을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소매 입지 이론을 제시하였다 맞죠 넬름 소 입이니까 자 4번에 보니까 집재성이니까 집재는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동종업종끼리 모여있겠죠 동종업종끼리 모여입자는 것이 유리하다 왜 동종업종끼리는 모여있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모여있으면 좋은 점이 생겨요 이익이 생기는데 모여있을 때 생기는 이익을 직접 이익이라 그래요 모여있으면서 생기는 이익 직접 이익 예를 들면 같은 업종끼리 모여있으면 정보 규류라든지 아니면 비용으로 나가는 어떤 공동시설 같은 걸 이용해서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여있으면 유리한 거 이런 걸 직접 이익이 발생한다라고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거 가구점,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선매품점은 선택하여 구매하는 물건을 파는 점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택하니까 뭐 한 다음에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는 거죠 여러 상점들을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다 맞는 얘기고 나머지 4번과 5번은 단어 뜻만 해석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거니까 이해할 건 마찰 개수 하나 이해하는 거예요 어떨 때 커지고 어떨 때 작아지냐 잘 못 잡아당기면 마찰이 크다 잘 잡아당기면 마찰이 작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전문품점은 잘 잡아당긴다 마찰이 작다 계산 문제도 풀어봤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나오면 크기를 첫 번째 뭐하고 약분, 약분에서 제곱에서 그 크기가 되는 값을 찾는 거죠 64만, 16만을 약분 4, 1로 와서 뭘 제곱하면 4가 될 거냐 뭘 제곱하면 1이 될 거냐 이때 2, 2를 찾아냈을 때 이 거리비가 2대 1 떨어진 지점이 경계 분기점이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전체는 3이죠 우리가 알아낸 건 전체가 3일 때 2대 1 떨어져 있는 지점이 경계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고리가 제시됐으니까 이거에 비례로 봐가지고 얼마 떨어져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억해놓고 이건 뭐 진짜 보너스 문제로 주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10초도 안 걸려요 이거 푸는데